Look like Look like 우리가 뭐 뭐처럼 보이다 그럴 때 많이 쓰이는 그런 수거이면서도 그렇죠? 자 이미지로화시켜 볼까요? 누룩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이때 like는 뭐 뭐처럼인데 우리가 좋아하다 라고 하는 동사를 많이 익혔으니까 알파 베타 오메가 중에서 베타와 자기가 알고 있는 스키마 사전지지 like라고 하는 동사 좋아하다 를 먼저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누룩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네 그렇게 정리하면 뭐뭐처럼 보이다 누룩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 왜 누룩 아시죠? 술 만드는 누룩이요 그죠? 그걸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 누룩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네 누룩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 뭐뭐처럼 보여? 누룩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 Look like 누룩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 Look like 누룩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Look like Look like는 어떻게 연상해? Look like 그럼 누룩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Look like Look like 였습니다 Look like Look like 留 Grande elijk Look like